자, 가보도록 하죠. 어휴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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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대단해. 어? 아니, 쟤는 왜... 아... 아... 어? 체스턴한테 뭐 뭐 있나? 이거 나... 이거 다... 줘. 거미줄이... 거미들이 생각 외로 좀 있네. 다행이네 야..이거.. 어디서 없냐? 두개 더 구해야되는데 빨리 일단 구할 것도 구하고 테크 확 올리죠 여기서 네네랑님 어서오세요 한가하시군요 이제 네네랑님 한가하시군요 새 컴퓨터 와가지고 아주 좋으시겠네 일단 벤치마킹 한번 해보겠죠 사양높은게임으로 새 컴퓨터 오면은 먼저 그거부터 해보잖아요 사버드면 사버드면 아유 비오고 난리가 나네 어이 뭐야? 아유 당근이 아유 당근이 아유 감사하지 이거 다 포션으로 만들어야겠다 포션이니까요 만들고 이거 그걸로 치면 되지 않나? 그치? 오우 야 그 나무까지 나오네 가장 중요한 야 너 왜 때려 테스트타 때리지마 끝날라구? 보조전력 커넥터가 없어요? 바로 바쿨터 그치? 가운퇴터 나도 그치? 뭐 뭐냐 가운퇴터 어차피 모르겠지만 요즘은 서프라이 얼마나 큰거 사용하나요? 내 것도 아 또 겨울이야? 아따 겨울 너무 빨리 온다 이 정도 넓이인데 반응 안한다고? 지팡이가? 아이고 아이고 빨리 빨리 뭐 때문에 안 만들어진거냐? 아 나무 나무좀 하자 네 어드벤처 하고 있는거야 야 어 아 하 하 하 하 하 하 하 1%밖에 안나오는데 버리고 일단 배를 조금조금조금 채울거야 나무를 좀 하자 아 나무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걸 만든거야 잣나무까지 부족한거야 아깝게 아이고 자 이것까지만 하고 아 이거 불 꺼지려고 한다 자 이것까지만 하고 아 이거 불 꺼지려고 한다 아 이정도면 됐죠 아 저 부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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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돌래나 돌 아이고 이거 버려버리고 어 가자 야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에 자 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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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도 안걸려 걸려야되는데 안걸리고있죠 일단 금방 겨울치나 이것도 아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한두 번 있는 일도 한데요 흠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조용하네 막대기가 막대기가 이렇게 조용하지 윙윙 윙윙 뭐라야되는데 어 혹시 여기 저쪽에 있나 어 음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막대기가 윙윙 안걸리는거 보니까 아 아 아 아 3이다네 자 이쪽에 한번 잠깐만 이쪽에 한번 가보죠 여기 무덤도 많고 그냥 파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거미도 좀 그거야 저기 한번 가보죠 어우 벽 버리지않아 에 잠깐만x3 버리다 버리다 쪼금 어 아 다음으로 넘어가는 곳이구나 뭐 이러면 어쩔수 없죠 거미좀 뜯어가지고 어 그거 만든다 잠깐만 일단 포션도 어느정도 만들수있거야 지금 괴물고기가 조금 부족하긴 하네 괴물고기가 조금 부족하긴 하네 괴물고기가 조금 부족하긴 하네 괴물고기 쪼금 풀어야할 필요가 있겠어 자 가기전에 어 나 어디야 여깄잖아 내 본거지 자 일단 뭐야 뭐야 이러고 음 달걀이 좀 필요한데 이거 버리구요 버리기보다 야 거무줘 어딨냐 아 너 만들고 어 이것도 많이 차네 일단 넣어놓고 고기좀 갖고올까요 거미줄 몇개나 있냐 3개 거미줄 거미줄을 지금 좀 땡겼어야 아 토끼가 없구나 여기 토끼 있나 토끼가 있었나 토끼는 못본거 같은데 자 곡괭이 여기 안있지 다 된거 이거 좀 데우고 이거쓰고 버팔로 좀 잡아하다가 이거쓰고 좀 무기 빨리 빨리 뜨거워져라 잠깐만 나무 좀 심을까 곡괭이 곡괭이도 삽도 황금으로 좀 만들까 자 체스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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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봐 망치밖에 없죠 어 곡괭이랑 삽도 바꾸고 왜 뜨거워졌지 하자 아 가방은 놓고 흠 흠 뜬 뜬 뜬 뜬 뜬 뜬 뜬 뜬 지금 혼자 있네 왜 토끼가 있나 여기 여기 너무 뭉쳐있는데 오우 뭐야 이거 어우 좋아좋아좋아 개구리 뒷다리 좋아 깨구리 깨구리 아이고 깨구리 뒷다리 줘서 어 달걀 얻어야겠다 여기 좀 잡아야되는데 일로와 몇마리냐 너무 많은데 뭐 항상 많이 따라오긴 하지 자 자 두마리면 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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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 자 이거 개구리 뒷다리는 자 달걀 만들고 야 이것도 달걀 먹냐? 이건 안 먹네 야 이렇게 나오면 뭐 나오려나 어 일단 이거 넣어놓고 달걀 이거 하나 놓고 이거 하나 놓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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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쓸모가 없거든요 이게 상해버리면 더이상 쓸모가 없어요 정신중 채워주지도 못하고 오 오 이거 그래도 나오네 오케오케 좋아좋아좋아 이거면 달걀 하나 아낄 수 있지 야 이게 나오네 포션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거미줄 거미줄 좀 흠 아 토끼도 있어야되는데 스 야 이 큰고기 여기다 쓰려니까 아깝다 어 그래도 뭐 없으니 대체물품으로 사용하면 뭐 그게 없으니 흠 흠 흠 흠 일로 칙 소트 하나 더 만들고싶다 이만 쏘탄 하나도 충분해 어 뭐야 벌써 겨울이 끝난건가? 으음 으음 일단 또는 오나 으음 당근이 어 농장 하나로 만들어줄까 농장에 똥 6개 똥이 4개 똥이 4개 밖에 안되네 흠 흠 이쁜 쩝 하 그러면 그러고보니깐 이걸 좀 바꿔야겠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지 아 괜찮네요 일단 나무를 좀 하고 안 먹어야 되는데 당근이네요 그거 필요없고 똥이란 두개에 주워가지고 농장을 하나 만들고 완전 전초기지가 되네 똥 좀 죽죠 똥 많다 똥 똥 ies 토끼가 있나 좀 볼까? 태클을 올리려면 확 올려버리기 그리고 아이스쉽 하니까 좀 만들어서 토끼는 저쪽 편 발회밖에 없나? 없으면 어쩔 수 없지 없으면 어쩔 수 없지 왜냐면bed된 벝으로 힘껏 좀 많이 쓰면 전망이 많아지겠죠 이걸 좀만 쓰면 엄청 많아지겠point 여행까지 기다릴 수 없 herramient bit 빨간 보석 빨간 보석 파란 보석 몇개 좀 안나오려나 어 어디야 빨빨리 가자 정신력이 바닥이 됐네 이렇게 하고 이거 만들구요 시야 좀 씹고 바로 옆에 있는 시야 아 그리고 시야 좀 씹고 옆에다가 놓구요 달걀 두개 만들고 정신력 좀 올려야되지 근데 아 아 아 거미를 좀 퇴치를 해서 거미를 거미줄을 좀 여기가 여기 하나밖에 없다는게 참 여기도 좀 통과해볼까 거미줄을 저기서 좀 또 있을 것 같은데 여기 하나쯤 없을려나 아 없을 것 같아 여기 있는 거미나 좀 퇴치해서 거미를 좀 많이 얻어가자 사줄게 사줄게 다 모아보자 다 모아보자 그리고 그 전에 황금 좀 없고 다 모아보자 이것도 상해가고 있네 황금도 많이 얻어 황금도 많이 얻어 다 모아보자 네 도움드라 Escitez toss 쵸uan 39개라 이거 상할라고 하네 저거 다 만들고 가자 상한점 아 에이씨 몰라 다 도끼가 아멘 자다 말고 일어나서 왜 저래? 저 대신가 저 대신가 어휴 마구마구 떨어지네 자 2단계짜리 다 썸 썸 없죠 야 일로와봐 어어 야야야야야 어 어휴 어 쟤 쟤 쟤 좀 뭐야 쟤 힐링셀브를 좀 만들게요 그냥 쟤 쟤 그냥 쟤지 말고 거미줄 쟤 쟤 한 40개 모아가잖아요 아 근데 이제 조그만한거밖에 없어서야 쟤 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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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어 맞을 뻔했어요 저기 어어 아유 맞았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아이고 아 이거 2단계짜리라 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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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설falls 야 횟분도 그... 그 공격력이 된다? 몇개나 모았냐? 많이 모으진 못했냐? 토끼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토끼가 있어요 여기 다 토끼 없겠지? 한번 일단 거미술로 모아보고 토끼 있는지 좀 보고 있으면 잡은 다음에 테크 4단계까지 간 다음에 코코아님 와서 오세요 간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예 얼음지팡이 만들고 그리고 진행하도록 하죠 그럼 훨씬 수월하겠지? 여기다 불 내면 여기 다 탈거 같은데? 불리지 말아야지 라디야 발가라 어엉 오 체스터 공격하지만 나쁜 놈 아 이거 지금 죽이기가 좀 그런데 에이 몰라 어차피 없어질꺼 가깝긴 하지마 다 뜯어 아 다 1단계짜리야 다 아이 뭐 어쩌라는겨 아 딱 깨질해 에이 아까워 나와라 아니 야오오오오오오오 나와나오오오 야 나 아무도 안 나오길래 아무도 오는줄 알았지 빙잎인줄 알았지 어어 어어 야야야야야야 지금 한금도 끄자이 돼 잠깐만요 어 쩝쩝쩝쩝 어 쩝쩝쩝쩝쩝쩝 꽃 하나만 없고요 나와랑 크prisingly 몇 개 모았냐? 25개 40개까지만 모아놓고 가자 3단계 짜리가 있어야지 뭐 그냥 금방 금방 하는댓 꼬치도 나오고 아깝다 아까워 아이고 어? 맞아버렸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 불 불 불 불 불 불 물! 우와 야 이거 어떻게 해 야 비 내리는데 아니 이게 번개가 한줌에 제거 되어버렸어 이거 아아 내 어 왜왜왜 갑자기 어둡게 변했네 어휴 다 죽었어 아 이거 번개 진짜 다 죽었어 다 다 다 없어졌어 아 이거 어떻게 야 숱은 많이 구할 수 있겠지만 나 나 이게 다 없어졌네 다 없어졌네 어휴 아직도 타고 있어 아휴 아휴 아직도 타고 있어 아휴 이거 이걸 어쩌냐 어휴 뭐야 라이프 아휴 소이빙 자 아휴 저 아휴 아휴 저 이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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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빨간색 부서 흐아 순식간에 그냥 벌거숭이 수비돼 버렸잖아 내 잘못이 절대 아니야 번개와가지고 번개에 맞은 아주 타고있는거 같은데? 다 탔나? 다 탔나? 여기 두개짜리 어? 어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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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 캬 정 이 정도면 먹어도 되겠지 뭐 반성 사방에서부터 얻나? 오오오오오오오!! 순 heh 어어 야 버려 가자야 뭐 이정도면 됐어요 잔나무가지 부하기가 참 힘들당들어 잔나무가지 부하기가 참기름 씨앗스 근데 씨앗스 두개 밖에 붙고 있네 자 씨앗 어? 돼지꼬리 돼지꼬리 갖다가 투구 만들어야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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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킬링 셀버를 좀 만들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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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자라 그리고 엔엘님 어서오세요 탑패 그게 없어 안타깝게 라이피 라이프 기미 일단 만들죠 어? 그거 어디갔지? 아 여기 밧줄이 하나 필요하구나 이거랑 야 이게 엄브렐라 아니아니 이거 만들어 어디있냐 투구 이것도 밧줄이 하나 필요하네 투구가 좋아 그리고 그리고 피싱 어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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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 참 아잇 저런 야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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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니 어잇 또 또 버리고 버리고 이거 달걀 아잇 또 달걀을 만들기 전에 씨앗을 좀 더 구했으면 좋겠네 야 야 씨앗 내나봐 야 씨앗 내나봐 개구리 다리 먹고 자 이것도 먹고 오 씨앗이다 자 하나 그러면 더 어이 이거 이렇게 말고 어어 뭘 더 넣어야 되지? 야 달걀 달걀 더 내놔 달걀 더 내놔 어 이렇게 빨리 빨리 만들어져라 이 정도면 어 저기 있는거 싹다 철거하고 음 하도록 하죠 이거 쓰고 오케 오케 쉽게.. 아유 가능하겠는데? 일단 그 전에 나무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잔나무도 좀 꽂긴 해야겠지만 아 일단 떨어뜨려 잠시만 쓸데없이 용과같은거 나오지 말아 확실히.. 아 이거..잠깐만.. 혹시 이 근처에.. 낚시할만한 데가 있나? 없네.. 버려야지.. 버려버려 여기다 버리고 여기다 버리고 일단 달걀을 바꾸자 여기다.. 거기 또 언제올지 모르고 달걀은 그냥 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먹을 수 있죠 꺄 maioria 망고 야 이거..이거 되나 됐지 가자 싹싹 잡아버리죠 오지마 임마 어어? 야 간마 아 죄 없는 체서들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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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잔나무가지 얻기가 이렇게 어려웠어요 어 저기 잔나무가지 나 세Ž 오우 야 잠깐만 아 바쫄이 필요하구나 어어 덤벼! 나와보시지! 어이 또 나오잖아 야 자기야 왜 다.. 다 부셔버렸어 내가 아 이거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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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력이 되네 이거 필요없네 어어? 야 오예! 야 이거 이거 어떡하지 정말 야 잠깐만 야 이거 죽여 우아 우아... 우아.. 우아.. 아 이거 못하잖아 아 빈자리가 없어가지고 아.. 야 야 아 에이 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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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앟 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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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앟 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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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아 자아 좋아 뭐 꽃다가지고 정신력 좀 채우고요 아 꼭 버려 야 버릴까? 버려 버려 필요도 없죠 자 음식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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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 없다던데 근데 여기서 하나 얻으면 말은 안될거 같은데 어 자 반대뿌리가 있나 어 여기 그러니깐 녹색 연두색 자 지리구나 연두색 지리면 이것저것 많겠지 특히나 채소 어 잠시만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